매일매일 멈추지 않고 한 걸음씩, 파블로 카잘스 겨우 13살밖에 되지 않은 사내아이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고서점을 뒤지고 다녔어요. 너 오늘도 왔구나. 고서점 주인 아저씨가 반갑게 말을 건넸죠. 그러자 소년도 공손히 인사하며 가게 안으로 들어섰어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책 좀 봐도 되죠? 그러렴은아. 넌 우리 집 단골 손님이잖니. 소녀는 그 고서점에 한두 번 찾아온 것이 아닌 듯 했어요. 성큼성큼 걸음을 옮겨 악보가 잔뜩 꽂힌 책꼬지 앞에 섰죠. 그리고 한동안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악보들을 뒤적이다가 갑자기 두 눈을 반짝거렸어요. 아니, 이게 뭐야? 바흐의 악보잖아! 서둘러 악보에 묻은 먼지를 털어낸 소녀는 제목을 확인했어요. 무반주 첼로 조국. 어둠 속에 200년 동안 잠자고 있던 바흐의 위대한 작품이 그렇게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죠. 악보 값을 치르고 고서점을 나서는 소년의 손이 가볍게 떨렸어요. 얼굴에도 설레는 기색이 또렷했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고서점 주인 아저씨는 그 악보의 가치를 잘 몰랐어요. 너는 만날 악보만 사가는구나. 내 너한테는 크게 의문 남기지 않고 판다. 소년은 고서점 주인 아저씨가 악보를 돌려달라며 자기를 불러세울까봐 종종 걸음을 재촉했어요. 늘 다니던 길이 그날따라 아주 멀게 느껴졌죠. 집으로 돌아온 소년은 곧바로 첼로를 잡았어요. 그리고 바흐의 악보를 보며 천천히 연주를 시작했죠. 아 떨려.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잊혀 있었던 바흐의 작품을 발견하다니. 소년은 오르가니스트인 아버지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음악과 친숙했어요. 11살 무렵에는 바르셀로나 음악원에 입학해 본격적으로 음악 공부를 했죠. 가장 자신 있는 악기는 첼로였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바흐의 무반주 첼로 조곡은 너무나 어려운 작품이었어요. 도무지 연주다운 연주를 할 수가 없었죠. 이런 곡은 난생 처음이야. 선율 악기인 첼로를 받쳐주는 반주가 없잖아. 소년은 적잖이 당황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켰죠. 그렇다면 한 대의 첼로로 선율과 반주를 동시에 연주해야 하는데 그건 정말 어려운 기법이야. 그랬어요. 작품 제목에 무반주라는 말이 붙은 데는 다 그만한 까닭이 있었어요. 정말이지 바흐가 아니면 창작하기 힘든 작품이었죠. 그날부터 소년은 무반주 첼로 조곡 연습에 매달렸어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한 해 두 해. 세월이 강물처럼 흘러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목소리 높여 탄성을 내질렀죠. 그래, 됐어!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흉내는 낼 수 있게 됐어! 소년은 두 팔을 번쩍 들어 만세를 부를 만큼 기뻤어요. 그렇지만 소년은 섣불리 남 앞에 나서고 싶지 않았어요. 좀 더 솜씨를 갈고 닦아 멋진 연주회를 열고 싶었죠. 그 후 소년이 무반주 첼로 조곡을 공개한 것은 무려 12년이 지난 뒤였어요. 그의 나이 25살 때 최초로 바흐의 무반주 첼로 조곡 연주회를 연 것이죠. 그날의 영광된 첼로 연주자 이름은 파블로 카잘스였어요. 우와, 바흐의 작품 중에 저런 명곡도 있었구나! 카잘스 덕분에 오물같은 음악을 알게 됐어! 관객들은 감동어린 표정으로 오래오래 박수를 쳤어요. 그런데 카잘스는 그다지 만족스러운 얼굴이 아니었어요. 우연히 13살 때 바흐의 악보를 구하고 자그마치 12년 동안 열심히 연습을 했지만 아쉬움이 남았죠. 이 작품은 10년 동안 연습했어도 자만할 수 없는 곡이야. 앞으로 내 인생을 걸고 꾸준히 실력을 발전시켜 나가야 돼. 그런 이유로 카잘스는 곧 다시 연습을 시작했어요. 날마다 멈춤 없이 한 걸음씩 카잘스의 무반주 첼로 조곡 연주는 점점 완벽해져갔죠. 카잘스가 연주회를 열 때마다 칭찬이 쏟아졌어요. 카잘스는 카잘스의 무반주 첼로 조곡 연주에 관한은 더욱 그렇지? 사람들은 그의 오랜 노력과 빛나는 성과에 감탄했어요. 그럼에도 카잘스는 첼로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죠. 그가 첼로 연습을 하지 않는 날은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하루 연습 시간만 해도 6시간을 넘기기 일쑤였죠.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나이 황갑이 지나고 아흔이 넘어서도 첼로 연습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날 카잘스의 제자가 말했어요. 스승님, 이제 그만 쉬세요. 스승님의 첼로 연주 실력은 아무도 따라올 자가 없으니까요. 제자는 진심으로 스승의 건강이 걱정되었어요. 하지만 카잘스는 아무런 대꾸 없이 첼로 연주에만 집중했죠. 제자는 카잘스가 혹시 말귀를 못 알아들었나 싶어 다시 한 번 크게 소리쳤어요. 그러다가 병이라도 들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스승님은 이미 세계 최고의 첼로 연주자잖아요. 그제야 카잘스는 빙글에 미소 지으며 손사리를 쳤어요. 이보게, 그런 말 말게. 지금의 나에게 최고라는 찬사를 보내는 것은 옳지 않아. 제자는 스승이 너무 겸손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어진 카잘스의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말이죠. 카잘스는 마치 어진 아버지 같은 표정으로 자신의 건강을 염려하는 제자에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요즘도 열심히 첼로 연주를 연습하는 까닭은 여전히 나의 실력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라네. 매일매일 어제보다 조금씩 나아지는 오늘을 느끼지. 아, 스승님. 카잘스의 설명에 제자는 한없는 존경의 눈빛을 보냈어요. 왜냐고요? 세상에는 눈부신 재능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아요. 음악 분야에도 대가들이 있죠. 그런데 카잘스는 단지 재능만 뛰어났던 것이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실력을 굳이 남들과 겨루려고 하지 않았어요. 음악은 경쟁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스스로 목표를 정해놓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해. 제자는 바로 그와 같은 카잘스의 가르침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 존경스러운 마음이 절로 샘솟을 수밖에 없었죠.